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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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과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길랑 우리가 그동안에 중타령을 배웠잖아요 하초장하고 중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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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거를 드렸나요? 그 책에는 어디까지 있어요? 책에 있는거 좀 가사 어디부터 있는지 좀 봐봐 아니 거기에 중내리와 온다 말고 거기 세미도정기 어디부터 있어요? 순서를 보면 되죠? 세미도정과 가난탈영 첫번째 박타는데 돈탈영 두번째 박타는거 세번째 박타는거 가난탈영이 있어? 가난탈영이 있는걸로 알아요 5번에 가난탈영이 가난탈영부터 일단 좀 배워 그러면 가난탈영부터 배워서 우선 홍보 앞으로 책 나오면 붙여줄게 책 좀 자기야 자기야 가난탈영이 7페이지 어 7페이지 있었어 중내리와 온거 중내리와 온거 중내리와 온거는 거시기로 드렸어 내가 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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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모드님 따로 드릴까? 따로? 따로 드릴까? 내가 못받았어요 그럼 두려 우리 그러면은 달모드님 오시기 전에 중탈영을 배운거야? 네 그러면은 나 중탈영 한번 한번 더 배워드릴게잉 저기 뭐야 다음주부터 중탈영을 한번 더 내려 우선 가난탈영 배우고 가난탈영 가난이 왼수구만 가난이 왼수구만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영ître 행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뚝워들고 여부 영감 거기 안나왔어? 그냥 가난이야 바로 나왔어 아니, 행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거기 부터 fert까?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효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 들고 여부 영감 여부 영감 제비가 연씨를 몰고 왔소 제비가 연씨를 몰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고 박씨로세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고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고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의논하고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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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연어 원순연어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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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칭 가난이야 신호 주신 거 같아요 여러분 아냐 먹어도 할 수 없어 가난이야 가난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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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야 음감이 참 좋다이 가난 이야 가난 이야 가난 이야 가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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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가난 이야 가난 이야 원수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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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이야 가난 이야 복이라 흐는 것은 복이라 흐는 것은 ö 워이 헌변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 님이 북두 칠성 님이 봉 마련 흙을 하셨던가 봉 마련 흙을 하셨던가 봉 마련 흙을 하셨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난이야 원수 원 끌어올려 원수 시작 원수녀노 원수녀노 원수 원 보기라 하는 것은 보기라 하는 것은 워이 헌변은 잘 타는 곳 워이 헌변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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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배우시네요. 이게 오염이 안 돼서 어디서 이런 소리 잘 안 들으셨구만. 그러니까 잘 하시네. 가난이야. 가난이야. 한 장 더씩 드릴게요.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소년은 가난이야. 원소년은 가난이야. 포기라 하는 것은 포기라 하는 것은 어이 헌벼는 잘 타는 곳 어이 헌벼는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북두칠성님이 이 미 북두칠성 님이 북두칠성님이 풍발현을 하셨던가 풍발현을 하셨던가 바로 떨어뜨려야 돼 하셨던가 하셨던가 그렇지 풍발현을 하셨던가 풍발현을 하셨던가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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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년을 가난이야 원소년을 가난이야 폭기라 허는 것은 오이험별은 잘 타는고 폭기라 허는 것은 오이험별은 잘 타는고 북두칠성님이 폭발현을 하셨던가 북두칠성님이 폭발현을 하셨던가 북두 이렇게 시작 아니 북두 아니야 북두 그냥 북두 북두 칠성 북두 북두 칠성 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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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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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순하게 갖고 가요 이건 동편제니까 다 한 번 더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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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난이야 원소년을 가난이야 원소년을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 헌변은 잘 타는 곳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 헌변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복 마련 억을 하셨던가 복두 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던가 그러지요 그러지요 잘 들으셨어요 딱 그렇게 해갖고 오셔야 써 어디있는데 또 구질구질하고 듣고 막 이상하게 틀려갖고 안 돼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로 가난탈출하겠네 가난탈출 우리가 해야죠 회장님 공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가난탈출을 합시다 배가 많이 불어서 갑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먹기도 많이 먹었어요 네 수정 때문에 수정 때문에 요것도 저것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수정 덕택으로 수정 덕택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여사 남여사 어제 왔었지요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뭐 그렇게 좋은 자리를 어머머 감정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간당설리 같이 하셨지 네 했죠 네 어머머 그래도 우리 사부팀이 맨 마지막 휴대했잖아요 네 다 그 열매 투단되서 두 선생님 제자죠? 네 다른밤 다른밤 아이고 아이고 언제 기경을 가나 기경? 그쵸? 아이고 아이고 두 분이 그때 회장님 때 가놓으셔가지고 너무 서운했어요 아이고 네 이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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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art에